오시자 자 이제 거의 끝이 다 갑니다 자 일 제대로 끝난거 맞지 거의 기억나 어 잘 또 다시 무유 사막으로 멀리 보 저희로 부르네요 무유로 갑시다 아이 참 그 참 성소라고 참 너무 빡빡하게 하시는 진짜 아이 참 이거 참 성소라고 너무 빡빡하게 하시는 진짜 아 참 다 안되 직접 걸어서 나가야 되 진짜 참 어이가 없네 참 신전이라고 에이 진짜 에이 짱 어 힘들게 해야 되요 연알도 안되고 뭐 다 아니다 그래요 우리 밀레시아 님이 직접 나가 드릴께요 그래요 펫도 못하게 하시네 어 펫도 못하게 하시네 펫도 못하게 하셔 예 그래서 자 무유로 합시다 그 성소라고 너무 빡빡하게 하시네 참고 자 어디죠 어 여기네요 가자 별빛 드림 뺨 가자 자 노이 속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구독하기 한번 눌러서 구독하기 우리 구독자 몇명 늘어나볼까 슬슬 제가 1900명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1900명 번째의 1889 네요 11명 나와네요 아 좋아 저기에 멀리 있네 가봅시다 안녕 멀린 멀린도 배경을 좀 만들어줘라 로젠파이크 왜 이렇게 오랜만인거 같지 음 어린 사정으로 자 삶이 부족했던 것 같다 너에게는 좀 더 말해주고 싶다 자 어렸을때 말이야 미션 입장 무슨 일인데 쟤 아 너무 애기잖아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거 멀린의 상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애기 곰돌이는 뭐야 이건 진짜 세상에 오랭크 오랭크네요 오랭크네요 시간 역대급 자 멀린도 스승이 나오네 어어 사막 왠잉 으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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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컷 토끼 토끼들 많다 자 왜 커지 어 토끼 어 아이토끼 미래로 자 싸우네요 어 아이 진짜 윈디밀 돌아라 윈디밀 돌아왔어 뭐 파일트 없니 2팀 이다 아 진짜 오차증은 좀 기본으로 놔둬야 된거 아닙니까 안 돼 진짜 아 넘어간거 아닙니까 곰돌이 뭐야 이거 곰이 형은 또 이딴걸 왜 들고 있어 정신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아 진짜 짠 나이 아니에요 또 아우 다골보소 예 토끼가 무서워서 무섭다 한 적이 있는데 에너지가 안달아서 뭐 괜찮긴 한데 짜증나네요 사실 솔직히 지금 좀 정신적 데미지어택 됐어 좋았스 어 털비시 있다 케이크 일단 집에 좀 들러볼까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텔 이씨 매태도 있네 애기가 오오 오 오 오 오 단장님 오 웰 슬메스 벗으니까 이런 모습이구나 여어 안녕 길을 좀 물 담말보소 도와줘 어쩌서 이런 곳에 아 나 잘 모르겠어 어 시간을 돌리면 같아 왔어요 오케이 마음을 걸다가 뭔가 역발이야 역발 어 시간 마법이 좀 구구절절 음 복잡기를 무시하고 가네요 음 그렇군 어디 어디로 할 건데 따라와라 저때 톨비 씨는 반만 하자 반만 했네요 그냥 저때 톨비 씨는 반만 했네요 몇살이야 11살인데 황량한 곳이구먼 개꿀잼 몰카 잔어 방랑자가 오기 좋은 곳이 근데 근데 여기 어디야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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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휴 구도 좋다 내 몸의 시간 어긋났다 톨비 이때는 반말하고 있었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알게 될 것이다 어? 저기까지 하네 좀 빨리 걸으면 안 돼? 왜?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하시나? 자 서두른다고 달라지는 건 없고요 아픈 사람의 냄새가 안 돼 아픈 사람의 냄새가 안다고? 냄새가 안다고? 여기 또 뭐야? 음 뭐자 뭐자 뭐죠? 어떻게 있는가 이거? 안 움직여져 가만히.. 오 뭐야 뭐야 어? 뭐 이게?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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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클 이어링 내가 처음 본 방식인데 온전한 배열이다 어떤식으로 오오 오오 이런 방식이? 오 선물이야 뭐야 새로운 세계에요 안녕 아 얘 너무 웃겨 멀린 왜 이래 야 멀리 약간 좀 약간 약간 올라프 같은 느낌이네 지금 안녕 하면서 오냐 어? 올라프 같은 느낌이네 난 멀린이야 난 올라프야 천재 대마포법사지 역시나 대단해 있어야 할 것도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음 이 방팬너를 지켜줄 것이다 운명론자 무언가를 지키는데 어 부금 내가 잘 깐 거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알려줄 수 있나? 좋은게 좋은거지 영웅이 되어서 세계를 지키는 멋진 마음 없어 멀린 이 멀린께 말하 말고 반드시킬 테니까 저 이름이 뭐야 뭐라고 그럴까 나는 하고 끝난건가? 오랜 오랜 시간이었을까 보겠지 뭐 이렇게 자 인간이 사는 시간은 훨씬 긴 시간을 보겠다 귀고리 아 저 귀고리를 저 제 톨비씨가 준거구나 하 저.. 말해주는건데 그 검 그걸 보면 비밀 조직되자 있는가 두루 했다 5 이제 뭐랄 거야 글쎄 디바랑 에 아리라 이어서 전현상 이랑 할리 끊이지 않는다구 이렇게 자 뭐 늘 싸인 지내던 대로 있을거지 하고 되게 훈 나게 되네요 아프지만 잘 챙겨먹고 열심히 살아 안녕 그 친구 타라 에서 르 웰링의 타라 까지 가입도 아 따 힘들게 타라 아 탈까지 해도 힘들게 도시 으 그래서 타라 어디로 갑니까 근데 왕성으로 가겠네 어우 야 왕궁이 지나보다 타 그 루엘린 5 끈 봉사 끈 봉사가 왜 필요하죠 gs 님 칼만 만들어 주시는거 아셨어요 왜 어 뭐 뭐 까지만 늘 gs 이제 뭘 만들어 주시는거에요 지금 칼만 만들어 주시는거 아예 지금 왜 끈 봉사 나오죠 어 루엘 저 있네요 어 기사단 어디있고 있네 아 칼 만드는데 끈 봉사가 들어간다고 허어 아 이거 비싼거 헐 맞다 그렇네 허어 어구 자 일단 연주에 대한 소문 많이 들었다 얘네 왜 이걸 입고 이렇게 되요 r2 개 세트 라고요 하나만으로 쇼 되는데 신 시엘라 그의 정 장자 되시는 분이잖아 어 로즈앤파이크 님 아시죠 절어 모른 척하는 거네 여기서는 로즈앤파이 로즈앤파이크 님 아시죠 절 찾아오신 건가요 자 시큰둥아 어쩐 일식을 여기까지 내부적으로도 역사의 지인공 자 루엘린 에 관해서 물어보셨다 뭐죠 너 뭐하니 루엘린 음 아 잘 모르겠다 음 너 비유지 않겠나요 자 먼저 가볼게요 알터치에 깨어날 것 같다 나이스 무례하게 굿일 어 어 차나 한잔 차로 갔다 땡 칠라고 아니고 밀키 업데이트 할 때요 그런가 애들 어 난 술 좋아하는데 아발론 게이트도 다시 또 아발론을 하겠네요 네임드 만들어버렸네 한자로 아우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아우 또 후원만큼 또 이렇게 좋은 또 좋은 검들을 주시네 또 비싼걸 또 어디로 가야 돼 아발론 게이트에서 아 저쪽이구나 음 자 저쪽으로 갑시다 여기서 카즈윈 안녕 피네 어딨어 몸은 어떻지 음 뭐 괜찮아 보이네 음 그냥 다들 잘 있어 음 혼란한거 사시면 괜찮은거 같다 큰 계획은 단어 어 말이 길었네 니가 있어서 다행이다 피네 어딨어 아 앞에 있었구나 아 고맙다 피네가 너무 해석을 잘해주는거 아니야 많이 혼란스럽다 음 시험이고 아트시미의 뜻이다 아이고 그래 많이들 있었으니까 음 시간이 답을 줄 것이다 아벨링까지 자 한 명 한 명 다 만나보네요 이거 이제 에필로우인가요?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거 왜 에필로우인가요 이거 설설 아벨링 다음에 알터겠구만 어 루엘리 왔네 자 인사 깠다 자 엄청 하필이면 톨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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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톨비씨가 일을 잘했었구나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다 알터가 단장이 될 수 있다고요? 헐 헐 헐 헐 나 또 맞춘거야 진짜 또? 야 대박이다 나 또 맞춘거야 진짜? 자 괜찮아요 음 어 로젠 아하하하 야 알터는 뭐 내 목소리만 들으면 끼워가니? 어 자 내가 가보니 아유 엄청 좋아한다 진짜 완전 광 광팬인데 광팬? 형광팬인데 형광팬? 내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어 누워있어 알터 어 로젠 파이크님 입시다 로젠 파이크님 괜찮으신거죠? 본인부터 생겨라 좀 어 자 도움만 받기 돈을 받기만 했어서 아프지 마세요 음 아이고 알터 고맙다 어 뭔가 많은걸 봐버렸다 뭐지? 많이 슬펐다 자 자 자 다 다가왔죠 알터가 잡고 음 자 알터의 밀리에시아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네요 음악 안나오니? 자 말을 줄이는거 어때요? 하 알터 너무 보고 싶어 했어 머리가 아파요 진정 환자라는거 잊지마요 톨비씨님은 혹시 다들 정적 어 이계신의 영향은 줄어들고 있다 톨비씨를 만난 얘기했나 아 톨비씨 결국 만난거 얘기해줬군요 또 이야기를 들어줬다 어떻게인거 어떻게인거에요 한참에 이런전 얘기를 했다 알터가 좀 쉬는게 필요하다 하고싶은게 있다 뭐지?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강행의 강행의 의지역과 하하 이게 뭐야 가장 중요한 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결단력과 니가 한마디 해야돼 너밖에 없어 로엘린 그리고 위기의 순간을 버튼할 수 있는 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제발 빨리 말해달라 뭐 말이 뭐야 굳은 믿음이 함께하기를 미치겠다 아 야 로젠파이크 최초로 대사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로젠파이크 최초로 대사가 나왔어요 함께하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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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움은 밀릴 시간의 몫인가 하 명장면이다 최초로 밀릴 시간 대사 나왔다 진짜 웃긴다 어 끝났다 아 아 마비누이 더 이렇게 해서 마비누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네레이션 G21 이렇게 끝이 나네요 결국 몽땅 스포를 몽땅 당해버렸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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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톨빗이 자 알터가 저 위에 피네다 피네 위에 무조건 피네다 저 복장은 피네야 피네 알터 기절함 톨빗씨에 대한 생각을 많이 달라고요 글쎄요 톨빗씨 약간 잘못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약간 솔직히 저는 톨빗씨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감정이입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굳이 감정이입이 없었어요 난 나만 믿기 때문이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톨빗씨도 그렇고 타르락커도 그렇고 믿음이 잘못됐어 결국 그게 그게 답이다 결국에는 자 이제 뭐 할 거냐고요? 뭐 하긴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 배고픈을 저렇게 해서 G21 마비노이 제일 메인스트림 메인스트림 이렇게 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일단 어 일단은 저는 어 이 간평을 좀 말해보자면 먼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이 메인스트림 만들기까지 고생하신 우리 제작진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밤을 새 때로는 밤을 새고 야근을 하고 노가다화하고 생각과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어이구 하하 하하 우와아아아 우와아아 쏘리 질러 오마한 후원 오마이 갓 오마한 후원 쏘리 질러 오우 허 우와아 하하하하 오마한 후원 됐다 감사합니다 오우 비르칸 비르칸 제노 와우 비르칸 제노 감사합니다 비르칸 제노님 야 오마한까지 후보를 할 필요 없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뭐야 끝났나 아 못 봤는데 낮에 다시 봐야겠다 아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비르칸 제노님 다시 한번 아 오마한 후원 너무 고마워요 아니 오마한 후원까지 안해줘도 되는데 진짜 자 이렇게 끝났네요 G21 자 일단 간평한 말해보자면 요 에 만드신 우리 개발지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어 저는 뭐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네 나름대로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있던 것들을 뜬금없이 이렇게 있던 것들을 또 뜬금없이 나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정리한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잘 만든 것 같고요 정말 재밌게 잘 즐긴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농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룬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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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